네 드디어 국민 프로젝트 인기 쩐다 419표를 받은 한이가 오르고 있습니다 비디오요? 제가 선택한 라이관린 관이가 아직 17살인데 그게 익숙한 분위기가 많이 풍겨서 3,090 총 18만 연습생들입니다 먼저 30등 연습생입니다 그룹 배틀 평가에서 안정적인 보컬을 선보이며 국민 프로듀서님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연습생입니다 총 26만 4천 133표를 받은 건 젤리피쉬 윤희석 연습생 다음 29부터 21등 연습생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